안녕하십니까 고객님. 8월 18일 오늘 드디어 진주동부세마을금고 공제 경풍 추첨일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 5월 진주동부세마을금고의 공제 실적 보양을 위하여 공제집중기간에 가입하신 고객님들을 위한 이벤트였는데요. 가입하신 계약자분에 한하고 8월 18일 기준 3회 납입 이상 고객님을 기준으로 추첨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첨의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고 이사장님과 함께 임원님 두 분, 외부인 일곱 분 참관하여 경풍 추첨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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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당첨되신 고객님 명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